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꽃놀이패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놀이패라는 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게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는 뜻일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역사의 꽃점을 돌파하고 하루 이틀 정도 추춤하고 있는데요. 꽃놀이패논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꽃놀이패라는 게 바둑용어죠. 보시는 그림은 주식투자는 미인선발대회도 같다.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미인을 찾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래 보시면 핵심의 어떤 키워드 혹은 핵심 요소들이 되겠는데요. 4차사랑혁명 혹은 포노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마치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 이 정도로 뜻이 해석이 되겠네요. 그리고 코로나, 유동성, 백신, 바이든, 경기회복 이런 어떤 키워드 혹은 핵심 요소들을 때려놓았을 때 최고의 어떤 종목이 무엇인가. 당연히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논리. 초기 화면을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썸네일에 보시면 세 가지 논리만 안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다. 그런 표를 썼는데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 논리는 삼성전자와 TSMC 혹은 애플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이 한 400조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500조 그리고 애플이 한 2,000조 한때 2,400조 가까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이 지금은 400조지만 1,000조 혹은 1,000조 이상을 좀 우리가 내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TSMC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TSMC는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완전히 갖춘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도약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주가에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역시 파운드리 성장성이 본격화된다고 보는 거죠.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했지만 지금 이제 2021년이 되겠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20조가 넘어갈 거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7나노급 이하,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이하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것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결국 파운드의 시장 점유율은 TSMC 40%, 삼성전자 40%, 기타 한 20% 정도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디램을 보면 삼성전자가 50% 그리고 하이닉스가 30% 나머지가 마이크론 테크놀이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 삼성전자가 40%이냐면 자체 물량이 대략 한 10% 정도가 있죠. 자체 물량을 제외하면 40%, 30%, 20% 이런 구도가 되겠는데 자체 물량을 가면 4대 4대 2 이 정도 어떤 균형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꽃놀이패라는 거죠. 이기는 게임 삼성전자 어떤 특히 파운드리 분야의 성장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최근에 보면 조선이라든가 해운 혹은 철강, 화학 이런 경기민감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면서도 경기민감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꽃놀이패를 잘 대비하지 않나 싶고요. 가치 대비 말도 안 되게 저평화되어 있고 또 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투자형으로도 맞고요. 결정적으로 또 유동성을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세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유입되는 유동성이 보강되고 유입되는 장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으로 띄울 수 있는 대형주, 고가주, 업종, 대표주 이런 것들 쪽으로 매기가 집중한 거고요. 반대로 약세장이라는 것은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장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시장 자체에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으로 띄울 수 있는 저가주 혹은 중소용주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장세입니다. 오히려 사실 약세장일 때 개별 중소용주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혹은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들이 가장 시장 흐름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TSMC가 되겠고요. 아래가 삼성전자가 되겠는데요. 지금 TSMC가 역사적 고점을 돌팔 당시 보면 저가가 56달러였어요. 그리고 그 달에 고가가 83달러였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한 50%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 달이죠. 11월 달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는데 저가가 56,000원이에요. 만약에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56,000원에 50% 되기면 28,000원이 되겠죠. 28,000원.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TSMC처럼 올라간다면 대략적으로 8만 원대까지는 1차 목포치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0%를 적용하게 되면 8만 4천원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시세의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합니다. 주가가 역사적 고점이죠. 상장 최고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 프레비엄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관성이라든가 혹은 버블이 개입되게 마련이 되는데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도 이번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서 저점 대비 56,000원 대비해서 한 50%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7만 4천원, 5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께도 일단 그 나중에는 나중에는 10만 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한 7만 원대에서는 일부 좀 매두했다가 저점에서 되사는 그런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조금 더 사족을 더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11월 달에 워낙 강세장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다소 좀 주춤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또 주도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그런 점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든가 혹은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위에가 애플이고 아래가 삼성전자가 되겠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200주를 한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최고점이 137달러 138달러까지 갔을 때 여하튼간에 제가 여기서 강조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핵심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출발점이 애플의 상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올라가고 아마존이 올라가고 테슬라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애플이 고점을 찍고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 아마존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9월 초서부터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도주 혹은 수급의 역학관계를 살펴본다면 애플이 지속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림인데요. 삼성전자가 TSMC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2분기를 기준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 그리고 퍼 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일단 시가총액 대비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연 매출로 나눈 거죠.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49배 정도인데 TSMC가 9.66배죠. 상당 부분은 고평가가 TSMC가 훨씬 더 고평가가 됐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 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퍼가 대략적으로 한 20배 정도가 될 겁니다. 20배, 21배 정도 그리고 TSMC가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한 31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TSMC 대비해서 퍼 기준만 놓고 본다면 TSMC 대비해서 한 50% 정도 저평가가 됐다고 봐야겠는데 이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좁혀지겠다. 지금 파운더리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그 TSMC는 만들어진 회사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만들어가는 회사예요.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것은 결국은 성장성이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기준 실적으로만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이 53조 영업이 8조였거든요. 2분기는 또 사실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이 있죠. TSMC가 2분기 매출이 12조 그리고 영업이 5조인데 비교가 안 된 거죠. 비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 대비 저평가 됐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역사고점 돌파하면서 리레이팅이라고 재평가되는 그런 파동이 나올 것으로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주가가 한번 역사고점 돌파하고 이미 그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관성이 지배합니다.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나중에 또 차트를 보도록 했지만 지금 저점의 기울기가 채징을 하고 있어요. 저점의 기울기가 채징한다는 것은 가수요가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가수요가 개입된다는 것은 결국은 가수요라는 게 버블이죠. 거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가가 거품이 개입할 때 가수요가 개입할 때가 가장 아름답게 오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주문 폭증에 경쟁사 삼성전자가 기대하는 이유 조선비즈 1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애플의 PC용 프로세서 MI 제조 삼성전자가 맡길 수도 애플이 했던 수준을 삼성전자가 맡는다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두 번째는 인텔도 파운드리 파트너 차선택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4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이어갈 것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보고서인데 애널리스트 얘기인데요. TSMC가 올해 시설 투자를 170억 달러 18조 한 9천억 정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넘쳐나는 거죠. 수요를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 그런 보도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삼성전자 외에는 맡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5나노급 이상급 5나노, 4나노, 아직 3나노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안 되고 있지만 7나노서부터 7나노, 5나노는 삼성전자가 TSMC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발주처 입장 그러니까 펜리스가 되겠죠. 펜리스 입장에서는 사실 TSMC에 대한 물량을 주기에는 불확실성이 좀 있죠. 만약에 경쟁업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독점이기 때문에 TSMC에 맡아서 밖에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같은 기술을 갖춘 기업이 또 하나가 있다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다시 한 군데에만 주는 것보다 양쪽에 분산해서 주는 게 좋고요. 또 정치적인, 외교적인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한 쪽에 주는 것보다 두 군데에 나눠주는 게 가장 사실 이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 보면 인텔은 애플과 협력 관계가 끝나고 지난달에 이별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인텔이 TSMC를 배제하거나 TSMC의 가동률이 높아서 TSMC가 인텔이 주문을 소화해낼 수 없다면 차선적으로 당연히 삼성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14나노 14나노까지는 사실 글로벌 파운더리라든가 TSMC, 글로벌 파운더리라든가 SMIC, UMC도 다 가능했는데 인텔은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점율이 적으니까 7나노급 이상 기술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14나노, 28나노, 45나노 이때까지는 사실 TSMC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7나노, 특히 5나노급 이상에서는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 파운더리 시장 점위를 보시면 TSMC가 지금 한 53%가 되고 삼성전자가 17.8% 지금 한 17%대 초반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7나노 2학급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7나노, 14나노, 28나노 이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TSMC가 절대적인데 5나노, 7나노서부터 5나노급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 양강책이기 때문에 최소한 17%는 넘죠.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정확한 개수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기준, 2020년 기준은 삼성전자가 7나노, 5나노급에서는 한 25% 이상은 차지한다. 30%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낙수효과로 앞서도 우리가 기사를 봤지만 TSMC의 물량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오버플로우라는 거죠.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삼성전자가 맞고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가격도 싸고 기술력도 있고 한다면 계속해서 물량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독점 구조는 또 굉장히 안 좋은 구조죠. 사실. 지금 메모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리가 완전히 잡혔죠. 50%, 30%, 15% 정도. 기타 이렇게 나눴는데 아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앞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40 대 40 대 20 이런 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유한타 증권 11월 24일자 보고서인데요. 삼성전자 2021년 창사일의 첫 20조대 비메모리 매출 달성. 비메모리는 기본적으로 팸리스하고 파운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조 2천억 그리고 전년 대비 26%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년 대비해서 26%까지 증가하는 그런 사업이 많지 않죠.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2천 지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이렇게 보면 10% 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애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10%대에서 최소한 20%대 넘어가야 돼요. 20%대 넘어간다면 상당 부분 규모의 경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V 공정 도입을 위해서 선당 공정 파운드의 경쟁이 TSMC와 삼성전자 양강체계가 마련이 됐다. 그런 내용이고 아래 보시면 패밀리스 업체죠. AMD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AMD 같은 경우는 CPU CPU 부분에서 인텔하고 경쟁하고 또 GPU 부분에서는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체계인데 삼성전자가 AMD 물량을 수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요. AMD는 또 굉장히 고성정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아래줄 보시면 2020년 하반기 5나노 공정수율 개선 21년도에도 파운드의 사업 고객 다변화가 지속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퀄컴 퀄컴 같은 건 사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때문에 먹고 산 거죠. 옛날 CDMA 방식이 도입되면서 퀄컴이 진짜 변명이 별일 없었는데 퀄컴이 퀀텀 점파하죠. 그런 의리도 상당 부분은 감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또 엔비디아 5나노 양산 물량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상향 외치는 증권과 업황 호전에 특별 배당까지 이것은 마지막에 배당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당 얘기 지금 이제 2017년도에 2017년도에 한 얘기죠.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거친 주주환원 전략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앞서 잉여 현금 여력의 최소 50%를 배당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게 내년도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잉여 현금 여력 FCF라고 하네요. 76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50%가 38조죠. 이게 여기 38조 2천억이 주주환원 여력이라고 분석했는데 여기서 이제 분기배당금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에는 이제 그 월배당금을 배당을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분기배당금을 삼성전자 최초로 주는 거죠. 매 분기별로 0.8%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는 온기로 따지면 이제 그 3%가 넘죠. 3.2%가 되어있죠. 그것도 뭐 상당히 짭짤하죠. 특히 이제 그 뭐 고액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어떤 금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특별 배당을 한다는 얘기인데 특별 배당이 뭐 주당 이제 한 천사 주가 움직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주당 한 1,300원 정도대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 배당까지 이런 것들도 이제 투자 심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그 코로나 최저점 뭐 42,000원 때 최저점서부터 이제 그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추세선이 이제 일정하죠. 저점과 고점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다가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가파른 상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대략적으로 5만 6천원서부터 앞서 이제 TSMC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할 당시에 저점 대비 고점 보니까 이제 50% 증가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84,000원 제시를 했죠. 기본적으로 뭐 8만원 때까지는 우상형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워낙 그 시세의 심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가지마라 가지마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웬만한 악재는 사실 오히려 극복하고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많이 생긴 상태고 극복하고 우상형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틀 정도 조정 받고 오늘도 뭐 장 초반에 마이너스 나왔다가 조금씩 플러스권 유지가 되는데요. 몇백원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 한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뭐 토끼 라든가 꽁 사냥 하자는 게 아니죠. 범 사냥을 하자는 심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그 예를 들어서 8만원 때 조정이 많이 깊게 들어오고 길게 들어온다면 한번 팔았다가 되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인 같은 경우는 10만원 혹은 보통 주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기타제그 삼성전자하고 동행하는 종목분들이 있어요. 삼성전기도 저는 굉장히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또 어제 같은 경우 방송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삼성전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신의 한수라고 보거든요. 네페스 지금 사실 그 네페스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하튼간에 12월 중에 한번 개별주들이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요. 양도수에 관련해서. 그러나 내년 초 내년 장 시작하자마자 개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소급 적용해서 크게 오를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코미코 혹은 PSK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의 가점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원 모집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경로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투자금액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것을 선호하시고 또 삼성전기라든가 카카오 저희하고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입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70% 내지 80%는 핵심 주도주 위주로 포트폴리 구성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0%대 정도 그 정도는 좀 공격적인 개별주들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해드리고자 하거든요. 하여튼 입금되시면 저한테 아래 제 전화번호인데요. 본인 그 존암을 넣어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제가 연락을 드려서 성공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내용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초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세 기준으로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가. 저희가 가입 초기에 문자로 한 4, 5종목, 4종목 정도, 3, 4개 정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그걸 다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충분히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